영웅의 시각 세계였습니다. 부산에서는 LCK 아마 2013 때, 윈터 때 한 번 했었어요. 서학이랑 저랑 같이 각자의 나라에서 최고가 돼서 묻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만나는 건 뭐 당연하게 만난다 생각하고.. 뭐 프로세계에서는 누군가 이긴다면 다른 한쪽은 져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저희가 100% 아니라서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입니다. 페이크랑 같이 우승했었고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. 랑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. 하지만 저는 이 차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 차이가 가장 큰 인간의 인간의 인간을 당부하고 있는 시즌이 가장 큰 인간의 인간을 보여줍니다. 모든 인간의 인간은 랑이의 인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정말 정말 히트한 인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인간은 G2의 인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엔 G2의 인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G2의 영광은 더 이상 과거형이 아닙니다.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저희 팀에게 가장 멋진 순간일지도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앞을 막는 것은 모두 뛰어넘어야 하죠. 제가 만약에 무승을 한다면 저라는 임팩트라는 선수가 증명할 수 있는 거고 어디의 나라를 가도 우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2G, 이번엔 다르다.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나아갑니다. LCS가 불가능을 이룰 시간이 왔습니다. 자비를 보여주지 않겠습니다.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. 롱이터에 관할 수 있는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나아갑니다. 이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나아갑니다. 롱이터에 관한 장벽을 깨부수기 위해 나아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서 뼈 아, 이렇게 진짜 잘 들어요 아직도 못한거 같아요 하지만 온도가 온다 일참이 나와요 아! 손 칭하고 왕조는 욕조가 없어져요 응! 안전한다고 용기 룻은 너가 확인해보니까 야곱마 그 쪽으로는요 하지만 조조가 이용해 영원히 죽은다 이 전의 왕밤이 직접 영원히 죽는다 경기 룻을듬을듬어 지금이 바로 솔로 지금 근데 여기 그래서 조이고 전화권은 절대 더 완료되어 버릇 맞죠 다음은 스쿨에서 티만의 본점을 갖게 된다듬습니다! 이 것이 첫 번째는 Fifteen은 삼견대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시스템에서 볼까 Boy을 되었네요. 그래서 T1이 그래서 이 끄는 를 그래서 이 끄는 를 이 끄는 를 그리고 이 끄는 를 이 끄는 를 를 를 제가 다시 돌아가고 근데 여기서는 뒷면을 합니다. 대단시가 보내는 그가 없을 때까지 그래서 이 방에선이 이 방에선을 때려야 그리고 전원을 때려야 그리고 소송 후에의 새해를 이곳에 보면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. . – 이거 짠 – 이거 짠 여러분 짠 – 이거 짠 와, 이거 짠 이거 짠 – 짠 대한민국을 직접으로 한참이다! 바다니를 o 래! 샷아당내는 제게 할인의 위치 쎄당을 가게로 와... 쎄당당이 없으면 쎄당당이 없으면 도움을 도와주자 뱉퐈이 없으면 그런데 산타가 지금 쎄당당이 뱉툼한스에 쎄당당이 쎄당당이 뱉툼한거지 뱉툼한거지 역시 또 다른의 끝 cks을 하고 쎄당당이 쎄당당이 이때는 그가 8롱체커베스 네. 네. 여기가 죽을래 여기가 다시 트근님을 담아 고마가 고마가 죽을래 굉장히 힘들어 이 지능이 면선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3개가 쪼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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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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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절이 이 시간에 방금을 이 때 소급 스타트에서의 진작을 더 하고싶어 성공 언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